한숨이 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이 없으리라 난 부족해도 난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움을 나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이 없으리라 빛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도움을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이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나가 봅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힘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vez 한글자막 by 한효정